내년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 입주대란과 역전세난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임대아파트 입주물량을 제외하면 오히려 물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3 부동산 대책 이후 까다로워진 청약 자격을 정확히 몰라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분양 당첨이 되고도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 한해 가계대출 증가로 호실적을 거둔 은행들이 내년에는 대출문을 꽁꽁 닫을 태세입니다. 은행들은 내년 가계대출 증가 목표율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잡는 등 영업의 힘을 빼고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뒀습니다. 현대차의 신형 그랜저가 월 판매 15,000대 클럽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신형 그랜저의 돌풍이 국내 자동차 시장 사업 판매 부진에 빠진 현대차를 구원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형 그랜저가 월 판매 15,000대 클럽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신형 그랜저가 월 판매 2,000대 클럽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신형 그랜저가 월 판매 5,000대 클럽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신형 그랜저의 firearm이 fra activist까지는 인증권을 고려해서 시민ophage. 신형 그랜저가 월 판매 4,000대 클럽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신형 그랜저가 월 판맨 הה floorslin에서 검실은 한 장소인애틀까지 구분해졌습니다. 신형림픽 시장 worked. 신형 그랜저가 월 판맨로 킬맞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7일 화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작을 놓고 연일 아파트 입주대란, 역전세난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전국에 걸쳐 새 아파트 입주가 38만 가구에 달하고 내후년까지 합치면 78만 가구가 된다는 게 주된 근건데요. 하지만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대부분 저소득층만이 들어갈 수 있는 LH 임대아파트 입주물량을 제외하면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 역시 지역별로 상황이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창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LH 국민임대아파트. 전용 50제곱미터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1억 7천 5백만원, 월임대료 14만 천원, 임대기간 30년으로 임차비용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 훨씬 쌉니다. 이 임대아파트에 살려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이 377만 5천 2백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임대아파트 물량을 제외하면 내년 위례와 동탄, 한남미사 등의 입주물량은 올해에 비해 오히려 줄어듭니다. LH 임대아파트는 일반 전세아파트와 다른 시장인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신도시에서 2017년 입주대란 우려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서울경제TV가 LH에 의뢰해 내년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입주물량을 분석한 결과 LH 영구, 국민, 공공임대를 제외한 입주물량은 2만 3천 816가구, 올해 2만 5천 690가구에 비해 7% 줄어둔 수치입니다. 반면 LH 임대를 합칠 경우 총입주물량은 올해 3만 2천 833가구에서 내년 3만 8천 7배 2가구로 17.9% 늘어나게 됩니다. 내년 LH 임대아파트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양주신도시로 LH 임대를 뺀 입주물량은 3,351가구에서 183가구로 대폭 줄어듭니다. 일반 입주아파트가 거의 없는 셈입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역시 LH 임대를 제외하면 일반 입주아파트는 5,500가구에서 2,438가구로 절반 가까이 감소합니다. 동탄 2신도시는 1만 1,961가구에서 8,803가구로, 유래신도시는 6,715가구에서 4,381가구, 한암미사신도시는 4,095가구에서 2,694가구로 줄어듭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1.13 부동산 대책 이후 복잡하고 헷갈리는 청약 조건을 숙지하지 못해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분양 당첨이 되고도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강남권 등 전국 37곳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의 청약 자격이 까다로워진 탓인데요. 김영은 기자가 청약시 주의할 점을 짚어봤습니다. 평균 12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레미안 리올센트. 쟁쟁한 경쟁률을 뚫은 146명 중 32명은 기쁨도 잠시 당첨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흘 만에 완판에 성공했던 송파구 풍납동 잠실올림픽 아이파크도 당첨자 92명 중 13명이 부적격 당첨자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부적격 당첨자가 늘어난 것은 11.3 부동산 대책 이후 바뀐 깐깐해진 청약 자격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이 무효처리되는 것은 물론 1년간 청약 자격이 박탈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과거보다 규제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부적격 당첨이 나지 않도록 주택수 여부나 과거 당첨 여부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1.3 대책 이후 청약을 하려면 무주택자 세대주인 동시에 세대원 모두 지역과 면적에 따라 1년에서 5년간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서울, 과천, 성남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에 당첨된 적이 있으면 5년, 85제곱미터 초과는 3년이 부적격, 즉 재당첨 제한기간입니다. 부산시 해운대 연재 등 민간택지와 세종시 공공택지 분양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는 3년, 85제곱미터 초과는 1년이 재당첨 금지기간입니다. 전국 37길 청약 조정 지역 외에 나머지 지역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른 분양된지라도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데 두 군데 이상 당첨되면 모두 취소가 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올 한해 가계대출 증가로 호실적을 거둔 은행들이 내년에는 대출문을 걸어잠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인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된 데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져 영업의 힘을 빼고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연초만 해도 저금리 환경과 해운조선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3분기까지 국내 은행의 단기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1조 9천억 원 늘면서 4년 반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금리가 계속 내려 순이자 마지는 줄었지만 가계를 중심으로 대출량 자체가 많이 늘어난 덕입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10% 이상 증가해 지난달 말 잔액은 704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올해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3차례 정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어 코실적의 주역인 가계대출이 은행들의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가계 전체의 이자 부담은 보조원이 늘어납니다. 부실하 우려가 커져 은행들은 내년에 대출문을 꽁꽁 닫을 태세입니다. 최근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7년 가계대출 관리 계획에서 은행들은 내년 증가 목표를 올해의 절반인 5%로 낮춰잡았습니다. 공격적인 영업보다 리스크 관리에 내년도 경영 방점을 둔 겁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는데도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벌써 올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은행권의 대출 몸살이기에 더불어 정부도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내년에는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준대형 세단 신형 그랜저가 월간 판매 1만 5천대 클럽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준대형 세단으로는 처음인데요. 역동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편의 사양에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신형 그랜저의 돌풍이 판매 부진에 빠져있던 현대차의 구원 투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신형 그랜저가 얼어붙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역사상 가장 많은 사전계약 2만 7,491대를 기록하며 화려하게 등장한 신형 그랜저. 이달에는 준대형 세단 최초로 월간 판매 1만 5천대 클럽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달 그랜저 판매량은 1만 3천여 대. 업계에서는 연말 대기업 인사에 따른 법인 차량 교체 수요와 일반적으로 월말에 계약이 몰리는 것을 감안해 1만 5천대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월간 판매량 1만 5천대를 넘은 차량은 2014년 4월 소나타유 없는 상황입니다. 신형 그랜저가 인기를 끄는 비결은 차급을 뛰어넘는 편의사항과 경쟁력 있는 가격. 전륜 8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했고 연비가 리터당 11.8km로 기존 그랜저보다 5% 개선됐습니다. 우행자 충돌을 막거나 차선 이탈을 방지하는 등 최첨단 안전장치를 적용하면서도 가격은 3천만 원대로 책정했습니다. 신형 그랜저의 판매 돌풍은 추락하던 현대차 내수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파업과 내수 부진으로 지난 10월에는 시장 점유율 31.9%라는 현대차 출범 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랜저가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지난달 현대차의 내수 시장 점유율은 34.4%로 올라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증권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 은행을 제외한 이 금융사들은 연말까지 보완을 높이기 위한 내외부 전산망 분리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들과 저축은행의 경우 망 분리작업이 늦어져 과태료를 물어야 할 처지입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망 분리란 금융사의 전산망을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으로 분리해 금융거래 내역, 신상 등 중요한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망 분리작업이 완료되면 금융사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PC는 외부 인터넷 연결이 안됩니다. 전자금융감독 규정 제15조에 따라 이 금융사들도 모두 올해 안에 망 분리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문제는 일부 증권사들과 저축은행의 망 분리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형증권사 12개 중 9개 사는 망 분리를 완료했지만 유진, 현대증권 등 3개 사는 내년 3, 4월에서 늦으면 상반기를 목표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도 KT와 제휴를 맺고 36개 저축은행이 참여해 망 분리용 PC를 공동구매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연내의 작업이 마무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망 분리작업을 연내 완료하지 못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대상이 될지 여부는 금융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내려 결정하지만 수년 전부터 공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하다는 것은 핑계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의견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IT검사실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현장조사를 나갈 수도 있다며 망 분리 완료 시점과 효과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올해 생명보험업계 인수합병 시장에는 70조원에 가까운 매물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매물은 넘쳐났지만 어두운 업황 탓에 헐값에 팔리거나 매각이 무산되는 등 결과는 시원찮았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20일 마감한 KDB 생명의 본입찰이 무산된 이후 재매각 작업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산은은 가격 등 인수 조건이 맞지 않아 단독 응찰한 중국계좌분 한 곳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KDB 생명의 세 번째 매각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올해 생명보험업계 M&A 시장에는 70조원이 넘는 매물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번 KDB 생명처럼 매각이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총자산 16조원이 넘는 알리안츠 생명은 지난 4월 중국 안방보험에 고작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억 원이라는 헐값에 매각돼 충격을 줬습니다. 게다가 독일 알리안츠 그룹은 안방보험 측에 인수합병 이전 자본합충을 약속해 11월 500억 원의 유상증자까지 단행했습니다. 자산규모 31조원으로 생부업계 5위인 ING 생명도 새 주인찾기에 나섰지만 난항을 겪었습니다. 주요 매수 후보자인 중국계좌분이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여파로 인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매각작업이 지연됐습니다. 결국 ING 생명의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는 내년 2분기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통해 새로운 주주를 찾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올 들어 생명보험업계에 잇따른 M&A 시도가 기대 못 미친 것은 생명보험 산업에 대한 어두운 전망과 무관치 않습니다. 보험업계는 2021년부터 부채를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주내용인 새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보험사의 부채가 늘어 자본학중이 필요합니다. 서울경제TV 정안입니다.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등 잇따른 악재로 하반기 내내 움츠러들었던 제약바이오주가 최근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이 딸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가시적인 성과와 더불어 독감 등 계절적인 요인 그리고 미국발 홍풍 등이 주가를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내년 전망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증권부 양한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해지와 늑장공시 등 사태 이후로 추락을 거듭하던 코스피 의약품지수가 최근 들어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의약품지수는 한미약품 사태 직전인 9월 29일 당시 9,915.64포인트에서 줄곧 추락해 이달 초 6,937.16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요. 어제 기준 코스피 의약품지수는 전날 대비 0.99% 오른 7,465.91포인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백신주 등 관련 주가가 반등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8일 독감주의보를 발령한 뒤 제약바이오주의 주가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대표적인 독감 백신업체인 옥십자와 SK케미칼은 전날 주가가 지난 8일 대비 각각 9.89%, 1.39% 올랐고요. 타미플루의 국내 판매를 맡고 있는 종근당은 같은 기간 15.43%, 백신 생산 후발주자인 이량약품은 13.45% 상승했습니다. 타미플루의 대체약으로 한미플루를 생산하는 한미약품도 8.05% 올랐습니다. 네,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하나 둘씩 가시적인 성과도 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제약바이오 업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규모 기술 수출을 이어갔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R&D 투자 비율이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해외 기술 수출은 8건을 기록했고요. 금액으로는 비공개 금액을 제외하고 17억 천만 달러, 하나 약 2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에서 4건의 허가를 취득하는 등 선진국 시장 판매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항체 바이오 시밀러인 램시마를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허가받았고요. 두 번째 바이오 시밀러인 트룩시마 역시 유럽의약품청으로부터 허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엘피스의 첫 바이오 시밀러 베네팈리가 유럽의약품청으로부터, SK케미칼의 혈육병 치료제 앱스틸라가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또 주목되는 점은 최근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대형 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라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개발 생산하는 바이오의약품을 독점 판매하는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유통회사입니다. 지난 23일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주권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지난해 매출액 4,234억 원, 영업이익 1,119억 원을 기록했고, 총 발행 주식은 신청일 기준 1억 1,208만 4,120주입니다. 현재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2위인 카카오를 제치고 코스닥시장에 2위로 입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 절차에 들어가면서 지주회사인 셀트리온의 주가도 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이 침체된 바이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제약바이오주의 내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내년에는 반등을 기대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연초에는 제약업종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주가 강세를 띠는 경향이 있고, 한미약품 사태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만큼 제약바이오주의 상승이 기대된다는 겁니다. 또 미국 제약바이오주의 반등도 국내 관련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제약정책에 대한 안도감 등으로 최근 미국 제약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제약주도 이에 후행 반응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실적 펀더멘탈에 기반한 옥석가리기는 필요하겠습니다. 대형주에서는 꾸준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셀트리온이 램시마 점유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장, 트룩시마로 인한 매출 성장 등으로 내년 상반기 주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에서는 올해 계절 독감 백신을 완판한 SK케미칼과 녹십자의 4분기와 내년 1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제약바이오주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주가가 본격 기지개를 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금융증권부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년부터 대학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고시원 월세도 교육비 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차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등을 받고 취업 후 원리금을 상환하면 교육비 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근로소득자 본인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 연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됐습니다. 고시원에 월세로 입주한 경우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혜택은 축소됩니다. 현재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고 일신암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 원,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일신압은 1억 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LG그룹이 오늘 4대 그룹 중 처음으로 전경렬 탈퇴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주요 회원사들의 전경렬 탈퇴가 주를 이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전경렬에 내년 2월 총회에서 결정되는 회비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해오던 사업과 관련해 정산 작업을 거쳐 최종 탈퇴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SK그룹도 최태원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탈퇴 의사를 밝힌 이후 실무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작년 기준 전경렬이 거둔 전체 회비 492억 원 중 70%가량이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들 그룹이 탈퇴하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전경렬은 사실상 존속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앞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들도 일제히 탈퇴 절차를 밟는 등 회원사들의 이탈이 현실화하고 있고 다른 대기업들도 세계 주요 그룹들의 영향을 받아 탈퇴를 검토하고 있어 탈퇴의 도미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소비자 심리와 체감 경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 공백 우려와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를 둘러싼 불안감이 커진 탓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94.2로 집계돼 지난달보다 1.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과 같은 수준으로 7년 8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즉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악화됐다는 의미입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보여주는 현재 경기 판단 지수도 지난달보다 5포인트 떨어진 55로 집계됐습니다.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향후 경기 전망 지수는 65로 지난달보다 1포인트 상승했지만 기준선인 100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내년 2월 가입자부터 주택연금 지급액이 기존보다 월평균 3.2% 줄어듭니다. 가입 자격은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이며 대상 주택은 실거래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안업체 이스트소프트는 연말 연시를 틈타 각종 행사 장소를 안내하는 메일을 통한 악성 파일 유포를 확인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내일부터 마이옴 포털에서 입주 가능한 민간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한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네이버의 사전 서비스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네이버 모바일 국어사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신조어는 츤데레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츤데레는 겉으로는 쌀쌀 맞아 보이지만 알고보면 잘 챙겨주는 속정이 깊은 사람을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양입니다. 강원 영동 지방으로 많은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부령에는 40cm가 넘는 눈이 쌓였는데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계속해서 눈구름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앞으로 3에서 8cm 강원 산간에는 최고 15cm 이상의 눈이 더 쌓인 뒤 내일 아침에 점차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의 전국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9도로 어제보다 3,4도가량 낮았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내일 아침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든든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강한 추위는 금요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에 풀리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산동만도 부근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낮을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 서울과 수원, 춘천 영하 9도, 대전 영하 8도까지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눈이 내린 뒤 아침에 그치겠습니다. 이후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아침 기온 광주와 대구 영하 4도, 낮 기온 광주 5도, 부산 9도로 예산됩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 5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차차 낮아지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새해 첫 해도지는 구름 사이로 감상할 수 있겠는데요. 중부보다는 남부지방의 구름량이 더 적겠고요. 특히 부산과 울산, 포항 등 영남 동해안 지역에서는 선명한 해도지를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쌩경제연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